네, 이번에 모실 가수입니다. 가수 노고담 씨를 모시고 내 사랑아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아 내 사랑아 말을 물어보자 황홀한 꽃감아에 있는 날을 뵙고 어딘가니 갈거니 말을 좀 해가오 가는 길 모르고 나는 괜찮아 언제라도 어디라도 떠나놓은 대로 설마 설마 가다가 되돌아오지 마라 사랑 어서 가자 심지를 말고 사랑 사랑이 행복 짓을 지금이 최고 난다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고담 사랑아 내 사랑아 makers 헝홀한 꽃강아에 나를 뺏고 어디라리 간거니 나를 조내다오 가늘도 모르고 나는 괜찮아 언제라도 어디라도 떠나던 대로 설마 설마 가다가 되돌아오지 마라 사랑아 슬가다 시기를 말고 사랑야 사랑 행복 짓을 지금이 출고 난다 사랑아 내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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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감사합니다